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오늘은 제 7개명 가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107개,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70에서 72문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아마 올해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70번째 질문입니다 제 7개명이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10개명의 안식이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가지 개명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 계속해서 한주 한주 이 10개명을 다루는데 여러가지 주제 중에서 참 부담스러운 주제가 제 순서에 걸려가지고 참 당황스럽고 마음이 많이 부담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또 인터넷에서 가늠을 한번 검색해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늠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간간이나 간통, 성배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도 포함된다 많은 종교에서 가늠을 금지하고 있다 네, 좀 단어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가늠할 간, 음란할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늠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가늠죄와 7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가늠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가늠죄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본 후에 또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늠? 무엇이 가늠죄일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하지 말라에서 이 가늠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가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늠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른 사람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중요한 것은 아내가 유부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가늠에 있어서 남자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여성을 고개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과 가늠을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이 여성이 약혼하고 혼인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가늠죄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가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혼인한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안 된다 즉 넓은 의미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가늠죄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개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세 번째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가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기 앞에 주어가 어떤 남자가입니다 그 남자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유부녀와 동심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가늠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늠죄를 범하면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결혼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가늠죄를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여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음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천여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남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어떤 남자가 천여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첫 번째 케이스는 유부녀가 결혼한 여성이 어떤 남성과 가늠죄를 범했다면 죽여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약혼한 그 여인이 어떤 남자와 다른 남자를 만나 동침했을 경우 역시 동일하게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도 성경에서는 결혼한 상태와 동일하게 여겨서 약혼한 사람이 가늠죄를 범하면 그것도 역시 가정을 깨었기 때문에 결혼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가늠죄가 아닙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 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시더라도 남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죠 남자가 혼이 나지 않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서 동침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 사이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부가 아닌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십 세 개를 배상해주고 그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늠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법으로 다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가늠죄를 돌로 던져서 그 두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엄하게 다루지 않고 이것을 배상법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행도 있고 또 가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늠죄를 엄하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가늠은 결혼관계를 깨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이혼한다든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갈라설 경우가 있지만 당시에 이 구약시대에 이런 가늠죄가 아니고서는 대체적으로 가정이 깨어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가늠죄를 엄하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교단에서는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바꿔서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 또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라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의미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와 우리 교회와서 교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고 또 함께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정상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인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았는데 여러가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부모님이 갈라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지 혹시라도 그런 이혼을 했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가 다음에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적인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 또 어떤 음란물을 접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결혼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충실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7개명을 준비하면서 결국 결혼 제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하신 지 20년, 30년 더 오래되신 분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부부 사이가 또 가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읽어야 될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채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또 가정을 만들어주신 장면은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복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새 위격을 가지셨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부터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와 살아가 됩니까?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른 존재로 창조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함께 있고 같이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은 없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서로 연합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 결혼 제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립하신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우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서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창세기에 보면 일곱 번이나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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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좋았더라 하시고서 어떤 것이 좋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피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피라는 뉘앙스가 어떻게 들립니까 뭔가 남자는 중요한 일을 하고 여성은 조수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피를 쓰였던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돕는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외에 특히 시편에 많이 쓰여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쓰여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10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 하나님에게로다 여우와 나의 힘이시오 여우와 나의 도움이시니 창세기를 제외하고 20번 정도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서 쓰였을 때 이 돕는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돕는은 하찮게 옆에서 보조처럼 조수처럼 그런 정도의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돕는 것과 같은 독특하고도 고귀하고 굉장히 남성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여성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돕는 것처럼 그렇게 남성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또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소약을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입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또는 세속의 흐름에 인해서 두 사람의 낙혼이 결혼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결혼을, 서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은 불신 결혼은 아니라 신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이혼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글을 책에서 남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자녀들에게 마련해 줄 최고의 혼수는 깨끗한 호적입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은 부부는 거의 없어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만으로 박수를 받아야 할 만큼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회파되면 교회도 회파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지키고 부부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지금 웃는 분들은 여러 번 생각하신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돌아보면 인생에 고비가 있었는데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서로 다른 존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김양재 목사님의 주장이죠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 책에 보면 11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저도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이 책을 꺼내서 11가지를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청년들을 자라면서 이런 남자친구라면 이런 여자친구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성교제도 하지만 이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경험이 있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왜냐?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하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아끼고 위해주면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비록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말에 속아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지키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인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워넣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때 결혼 제도는 모형과도 같습니다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희미한 그림자를 보면 이것이 무슨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원형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사도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밀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결혼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를 떠나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여기 화성 살고 우리 자녀는 수원 사니까 떠나보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물리적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떠난다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내 부모보다 내 배우자에게 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결혼해서 한몸된 가정을 이루었으니 부모님의 말씀도 듣고 경청하고 공경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배우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시부모님이나 또 장인어른 장모님 말씀 당연히 들어야죠 효를 행해야 됩니다 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배우자의 말을 우선순위로 듣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도 부모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권을 부모가 가지려고 한다면 자녀를 떠나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은 부모는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도 그 자녀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멋지게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혈급기에서 모세 이야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모세를 숨겨다 기르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부 아이도 커가고 응애 소리도 막 의학스럽고 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어떻게 됐나요? 갈대상자가 뒤집어져서 모세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하셔서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하게 하셔서 마침 그때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와서 그 모세를 보고 모세를 입양해서 왕궁으로 데려간 것처럼 그런 면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특심은 특별한 아버님의 마음 특별히 우리 어머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있고 이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떠나보내야지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의 아내와 합해야 됩니다 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한 육체 한 몸이 될 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불신자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람 보기에는 되게 깨소금이 나고 멋져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 즉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죽음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을 알지 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올바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생인과 자연인은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어머니와 결혼할 때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나가서 언젠가 어머님이 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27년 기도회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니 결심해서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꼭 신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믿는 사람을 만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열심히 당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더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았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남성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노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본을 따라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되기 위해 내가 변화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 헌신적인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또 시어머니로서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자녀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나는 또 자녀를 떠나보냈습니까 또 우리 젊은 자녀 세대들은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났습니까 부부 사이에 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고 화액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심으로 천국 가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부분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 구약의 가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BC와 AD 사이를 경계를 나누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늠의 의미를 확장시키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 전에는 행동만이 유부녀와 만나서 성관계를 맺어야만이 가늠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미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자도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늠에 대해서 이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1문, 72문에 따라서 이 7개명이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 7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 교제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교리 교제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7개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이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이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에 대하여 방심치 말아라 보는 것에 주의하라는 말이죠 절제하고 또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있어도 되지만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절제하지 못할 바에는 결혼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부정을 피하라 선을 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라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해 이르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72문의 7개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오리 문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 7개명에서 금하는 것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한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아주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아마 이것을 읽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 보면 특별히 마음을 허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으로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독신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이하게 이혼하거나 유기하는 일이며 또한 게으름과 폭식과 술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음란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우리의 아내, 충신 우리의 아내를 범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런 성적인 유혹 앞에 육신의 정욕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남자의 경우 시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는 것에 주의하고 여자의 경우는 정서적으로 또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남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상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상상하다 보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 같으면 유튜브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여러 가지 전자매체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청년들을 그리고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소열의 문답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한번 오늘 설교를 다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델전서 4장 7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가만 놔두면 부패한 본성은 결국 죄로 향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가정교회 모임하고 또 공동체로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특별히 남성들은 가정교회에서 남성들이 모여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하고 지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방 같은 훈련도 받으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도구로 사단이 사용하기 전에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편 119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빛 대신 주님이 어두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바절 말씀 시작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진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져서 풍랑을 향하면 물속에 빠진 것처럼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앞에서 안목의 정욕 앞에서 이생의 자랑 앞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전한 사람입니까 훈련받고 직분받고 안수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안적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아래면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실천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되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 속으로 눈으로 범죄 한 번도 안 한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남편을 다섯 명이나 바꿔치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 명예, 권력, 자식, 권력 그것을 숭배했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도덕한 사람이고 가늠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릴 때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언급했던 설교 시간에 말했던 모든 죄가 우리 삶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정죄당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용납되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힘차게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